오늘 밤에 삼겹살을 먹을 거야 맛있게 맛있게 먹을 거야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 최고야 NATS 급증했다고 합니다.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. 돈을 사용하려고 해서 다른 것도 돈을 좀 보태서 사는 것 같아요. 어우 멋있었어요. 기본 펌으로 파마하고 왔어요. 재난지원금으로 쓰니까 좋더라고요. ㅎㅎㅎㅎㅎㅎㅎㅎ 욕심 욕심 에어치 욕심 자리 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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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